안녕하세요 만도 비중 15% 65350원에 어제 수익권에 왔는데 다시 떨어지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64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만도 요즘 자동차주들이 거의 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만도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만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아차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올 초에 애플하고 현대 기아차의 협력 협업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세를 보여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란 소식이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었고 올 초에는 굉장히 오히려 생산 차질에 문제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시장은 굉장히 소비가 지금 진작이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오히려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역시 주가가 크게 상승보다는 오히려 점심적으로 좀 약세약세약세 보이는 야금야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소비가 강하게 일고 있는 만큼 언젠간 충분히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하락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장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향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이어지면서 차량용 부품들 관련해서 종목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점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동호님께서 LG디스플레이 매수가는 22,526원 비중은 8%입니다 공매도 때문일까요 계속 빠지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 보다는 지금 살짝 위에 있어요 23,600원에 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전문가님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공매도의 영향보다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련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사업에서 또 TV 사업 자체적으로 OLED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애플도 마차게 애플에 지금 뭐 액정 표시 장치를 총괄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폴더 월폰이 나오던 혹은 추가적인 아이템이 나오던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종목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딱히 문제가 있어 나왔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세 시장이 연출되기 때문에 동반 시장 하락의 매물에 따른 동반 하락이다 라고 좀 바라보는 게 다소 현명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황 자체 이 종목에 대한 자체는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다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2365님께서 깨끗한 나라 7250원의 비중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다음번에 비중까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말씀을 해드리고요 자 깨끗한 나라가 지금 67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보다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그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전문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차기에 대권주자인 하나인 그 다음에 보수 측의 대권주자 하나인 윤석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뭐 검사 뭐 동료 관련주로서 사회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여왔고요 그 정치 테마주로 하나의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기업의 가치나 실적의 가치를 뒤로 한 채 아무래도 굉장히 유행처럼 정치 테마주들의 강한 쏠림 형상의 동반 상승세를 보여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한 2, 3주 동안에는 그 정치 테마주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차익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들어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선이 내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분히 그 1년 기간 내에 많은 수많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는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 자체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세요 어제 오히려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간으로 하락이 나오던 크게 상승이 나오던 변동성은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자체가 원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상승 여력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바심 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우리 4128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사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앞서서 이제 만도를 도와드렸는데 비슷한 결이잖아요 사실 자동차 관련 주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도 시간만 좀 투자를 한다면 전문가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타이밍 어떨까요? 네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자동차는 충분히 지금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으로서 야금야금 좀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내년도 후에도 충분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우리 대표님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봅니다 보람짱님께서 또 제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종목상담 오늘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제약 매수카 8,400원의 10% 라고 하셨거든요 어제 설마 들어가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 보유를 하셨다면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8,400원에 찍긴 했거든요 전문가님 삼성제약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작년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 때문에 임상 시험에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장암 치료제가 아무래도 임상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단기 급등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카 자체가 8,400원이면 다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최근에 진입하셨던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도가를 굳이 설정을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전 고점 혹은 매물대 부근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제약은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15님께서 하나기술 6만 5,200원에 5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6만 1,800원입니다 이 종목은 2차전지 장비 기업이죠 요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기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하나기술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 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기 장비업체이다 보니까 지금 장비업체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장비도 마찬가지고 장비업체들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 여파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예를 들어 중국을 굉장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국내 2차전지 K배터리 업체들 있죠 그 배터리 업체들을 미국의 공장을 더 짓게 하고 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지금 꼬드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K배터리 업체들 삼성, SK, LG 등 이 업체들은 충분히 미국에다가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업체들 충분히 수주가 나올 수 있고 발주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위아래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오히려 더 떨어진 다음에 5만 5천 원 이하로 좀 떨어진 다음에 차라리 더 모아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실 건 없고 5만 원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배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100님께서 3일 제약 1만 960원에 24%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9,520원입니다 이 종목이 3일 제약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 이후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초에부터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 대세에 다른 반등세는 아니었고요 일시적인 상승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세보다는 계속적으로 큰 주가의 변동성 없이 그냥 야금야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렇게 오히려 변동성 없이 좀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차라리 좀 기다리시는 게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만 600원이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오랜 기간에 투자하신 상황도 아닌 상황이지만 충분히 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하실 수 있다 다만 그 사이에 내림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세 상승이 아닌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수익은 가질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약세 흐름이 길게 횡보되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단기간에 호재가 나올 수 있으면 단기 상승으로서 수익 전환도 가능하시니까 오히려 그때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보다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탈출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화이트호스님께서 코스펙스 MBT 만원에 10%입니다 오늘 수익 실현하고 5% 보유 중입니다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수익 실현은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이 정말 그동안 급등세를 이어 왔네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6% 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까지 남은 물량은 더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중전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자체적으로 OEM, ODM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상승 추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좀 설정을 해야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물결처럼 호르락내락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02인께서 로보스타 매수가가 28,8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만 6,100원입니다 이 종목도 한 최근 3만원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으로 LG그룹사가 로봇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로봇 산업을 크게 좀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LG가 좀 긍정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충분히 반도체 장비 업체도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관련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반 시장 약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긴 후보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금 상승 추세를 연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섹터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차익 매물들 때문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2만원 때까지는 2만원 초기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2만 8,800원이면 전 고점 부근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손절이나 매도를 고민하시면 반등세가 올 때 수익 전환을 했었을 때 차라리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이 산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길게 좀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만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그래도 또 시간을 투자하시면 상승세는 나올 것이다 라고도 긍정적인 전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관심법 발음이 어렵네요 관관심법님께서 오리엔트 전공 1160원의 비중은 10% 지금 현재 마이너스 16%입니다 10%에서 16% 비중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겠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동전주가 됐어요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긴 한데 사실 또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 테마주를 엮여서 한동안 급등세를 보이다가 대부분의 정치인 테마주들이 그렇듯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선 테마주고 정치 테마주는 크게 일정이 내년까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 정치 테마주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수급이 지금 굉장히 철강 쪽 혹은 뭐 건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다면 다시금 한번 쉬어가는 순환하는 구조가 나올 때 정치 테마주로 또 이슈가 되면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금 대권 후보들의 기싸워보다는 지금 조용한 요러한 상황이거든요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 전초부터 충분히 관련주들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직 재료라는 게 1년 가까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6개월이 됐건 3개월이 됐건 충분히 또 강력한 재료가 출현하면서 강력하게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홀딩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충분히 수익도 가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또 올 하반기쯤 되면 다시 한번 이러한 대선 관련의 이슈들이 뜨거워지면서 또 이 종목에 시세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1501님께서 효성 첨단 소재 매수는 31만 4천원의 비중 10%입니다 매도해야 될지 기다려야 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8만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사실 뭐 4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효성 첨단 소재는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전문가님 워낙에 이제 화학주들이 강세기도 해서 자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화학주 뭐 어느 회사든 지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빅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 관련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성 첨단 소재가 된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분히 ESC 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중을 받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군이거든요 그래서 고로한 생산 시설을 증가시키면서 거기에 ESC 평가 점수도 올릴 수 있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승세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지만 아직 수익 중이시고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지니고 계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입니다 1707님께서 대안유화 매수가 30만 6,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2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손실이 보고 있으시고 이게 사실 SKIT 상장 수혜주로 거론이 됐어요 근데 오늘 그 종목이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이 시각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안유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대안유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에 분리막에 소재료 부품을 납품하는 걸로 해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왔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상장 이전에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 자체는 섹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적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더 커질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이 사이클에 접어들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약세가 보이더라도 이건 금방 소진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이러한 업종의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